응답하라 남양주.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공익제보를 범죄로 둔갑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 공익제보 금융을 한 죄로 구속하라는 자들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The World is Freedom United에서 진행하는 생명의 항해 TV 안재철입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사진 속에 그 사람을 찾습니다. 146회 방송으로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 탐방 루퍼 시리즈 32번째 보도로 응답하라 남양주 시리즈 1부입니다. 사회로 총선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앞장서온 서양기 목사가 경기도 남양주 부정선거를 공익제보로 규명했다고 검찰이 집까지 찾아와 16시간 동안 압수수색을 당하고 마치 범죄를 저지른 양 온갖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구속하려는 자들에 시달리고 있어 경기도 남양주시에 부정선거를 철저히 다시 한번 아주 철저히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흥미 위주로 다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이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 나누어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자들의 정체를 정확히 알기 바랍니다. 서양기 목사는 2007년 5구 대통령 선거에 부정선거를 직접 목격하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공명선거를 위해 단신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제가 국가안보 교육을 위해 지난 20년을 혼자서 뛰다보니 남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지만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는 하나도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4.15 총선 부정선거 중 경기도 남양주시의 투표창관인과 개표창관인으로 참여하면서 수집한 자료를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지난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에 우연히 부정선거를 목격한 이후로 공명선거를 위한 시민단체 활동을 하며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번 4.15 총선은 부정선거가 사전투표 관외투표에 집중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사전투표 보관장소에 CCTV가 전혀 없었고 부정선거에 대한 별의별 의혹이 많았습니다. 2017년 5구 대통령 선거, 2018년 6.13 지방선거의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근거자료도 다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 자료를 미국 정보에도 제보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 서양기 목사를 비롯한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이번 4.15 총선에는 그나마 사전투표한 보관장소에는 CCTV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모르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는데 이러한 노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4.15 총선에도 사전투표 관외투표함을 보관하는 장소에는 CCTV를 전국적으로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CCTV 설치를 요구해 꾸준히 해온 시민단체에 보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적인 답변서에는 CCTV 미설치와 관련된 설명은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서류가 바로 그 답변서입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십니까? CCTV를 설치한 후 공정한 선거관리에 지장을 철회할 우려가 있다고 얼또당토하는 답변을 벌어놨습니다. 2019년 11월 이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방문을 하였을 때 구두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이야기는 정말 더 가관이었습니다. 관외투표지함을 보관하는 체력단련장이나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 같은 장소에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기 때문에 인권침해가 되므로 CCTV를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여간에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종북자익주사파 세력이나 그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놈들은 걸핏하면 인권을 내세웁니다. 그래서 인권을 내세우는 놈들이 아니죠. 요즘 보니 연놈들이더군요. 인권을 내세우는 연놈들이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제발 제발 답 좀 해주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도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보관하는 장소에 기어코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의 문제는 다른 의혹과 함께 더 커졌습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는 우편봉투에 넣어 우체국으로 보내서 투표한 선거인의 주소지로 가는 것입니다. 4월 11일 사전투표 투표창간인으로 참가하여 4월 11일 사전투표가 6시 20분에 마감되자 투표창간인 자격으로 선거관리관 1명, 투표창간인 2명, 경찰 2명이 사전투표관내 투표함과 관외투표함을 들고 지역구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 갔습니다.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니 사전관내 투표함은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CCTV가 있는 장소로 옮겨져 개표 당일까지 보관한다고 하였습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는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체국으로 보냈습니다. 사전투표장에서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 투표함을 이동할 때 선거관리관 1명, 투표창간인 2명, 경찰 2명이 동행하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우체국으로 보내는 사전투표관의 투표지를 우체국으로 보내면서 아무도 동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전투표 관외투표 우편봉투는 우체국 직원 2명과 우체국에서 뽑았다고 하는 젊은 청년 10여 명이 대기하고 있다가 우체국으로 가져갔습니다. 이 문제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로 일어났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사전투표 관외투표지의 특성상 우체국에서는 선상투표, 제외국민투표, 거소투표도 단독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거소투표라는 것은 제교도소에 있는 제소자 투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알았습니다. 우와 대한민국 우정사업본부 힘세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도 아니네. 틀림없이 우편봉투에 들어있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를 관리하는 과정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이유는 첫째, 아무도 우체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철저히 차단한 채로 작업하고 둘째, 나중에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CCTV도 없는 것에 보관하니 우편봉투에 들어있는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반드시 사고를 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결국 감시체제를 벗어나 우체국으로 보내진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지금 대한민국을 흔들고 있는 사단이 되지 않았습니까? 4월 15일 총선날에 개표지 창간인 자격으로 오후 5시까지 선거관리위원회로 오라고 해서 1시간 일찍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별로 환영하지 않고 경계하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죠? 6시까지 오시면 되는데요. 5시까지 오라고 해서 제 시간에 왔는데요. 식사하고 오시죠? 식사했습니다. 커피라도 마시고 6시까지 오시죠? 커피 안 마시는데요. 당시에는 그저 무게 잡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성의 없는 행동으로만 생각했습니다. 다른 지방에서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로 보내온 사전투표 관외투표지가 들어있는 우편봉투 보관함 장소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더니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실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때 개폐 현장으로 나갈 때 보시지요? 하고 거절하였습니다. 그때 위원회의실에서 문을 열고 10여 명의 위원들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분들은 나올 때 뭐가 그렇게 좋은지 얼굴에 웃음꽃이 한 빡핀 얼굴이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불현듯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참으로 야박하게 구경조차 못하게 다시 문을 닫더군요. 6시에 개봉할 때 보세요. 그런데 아세요? 그때 거기 그 방에서 위원회의실이라고 하는 데서 나온 여러 사람 중에 한 분이 나중에 다른 데서 CCTV를 그 당시에 확보를 해서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수봉인지를 교체하는 작업을 할 때 그 중에 한 명이 대표적으로 뒤에서 주머니에 손 딱 넣고 있었던군요. 저는 그 당시에 그 사람 얼굴을 봐서 CCTV를 보고서 정확히 알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후 문을 다시 열기에 그야말로 잽싸게 들어가 사진을 찍으면서 여기는 CCTV가 없네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양주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뭐가 그렇게 당연하다는 것인지 자기들이 지키기 때문에 G-CCTV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앉아야겠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CCTV장 달아도 되는데 CCTV 없다고요. CCTV 없어요. 여기 사무실에는 안에는. 왜요? 왜요? 아니 그걸 왜요? CCTV를 달아나라. CCTV 광내 사전 우리 투표하면 저 안에 보시면 저기 다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통이 되게 많잖아요. 이 통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 CCTV가 없으면 네. 대단하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있는데 계속. 아니. 거기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앞에서. 방이잖아요. 여기 방. 본인 저기 제일 높은 사람 방에서 있는데 뭐가 위험해요? 하루 종일 근무하면서 같이 있는 건데요. 선거는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 선생님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당이 있으면 그 당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기 정당 추천위원님이 계세요. 이따가 인사드릴 건데 미래 통합당하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정당 추천위원님이 계세요. 그분들과 작업을 같이. 저희가. 그래서 이따 정당 추천위원님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공정하게 하는지 안 하면. 그래서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각 정당에서 위원들이 와서 하신다고. 일단 나가세요. 일단 들어오지 마시고. 나가세요. 이따가 상관님 오시면 같이 보시면 되니까. 인사만 하고 오시네요. 유튜브에 들어가 생명의 항해 TV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미 연방정부 승인 세금 공제번호 501C3를 보유한 비영리 법인입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드는 지난 20년간 1945년 대한민국의 해방과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을 지원하고 6.25 한국전쟁 당시 공산주의자들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낸 미국의 인도주의와 인류애를 세계에 알리고 확고한 국가 한바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려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더 월피스 프리덤 유나이티들이 fourth Nein Chapter 2